이 안에 살짝살짝씩 이렇게 실금이 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사이즈의 구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친구들, 새로운 사이즈고요. 7.5, 7.5 사이즈가 나옵니다. 저희 8 곱하기 9cm 있었는데 정가 3만 원씩 했잖아요. 이 친구 뭐 사이즈가 크게 변함은 없어요. 7.5에 7.5, 8 곱하기 해서 조금 아주 미세하게 줄어든 사이즈. 8cm보다 아주 미세한 작은 사이즈.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단가를 내려서 세상에.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을 내려서 준비를 해봤답니다. 이 친구들 7.5, 7.5 하는 친구들이고요. 개당 2만 원씩. 저희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보이려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지금 7.5, 7.5 아이들이 처음 나온 기념으로 세상에 여기 뭐가 숨어있네. 어머, 짜잔. 이거 선물로 같이 드려요. 세트. 해서 선물로 같이 구성을 해봤습니다. 해서 이렇게 14번 세트. 자, 2만 원짜리가 3개니까 정가 6만 원이죠. 자, 14번 세트 하시면요. 6만 원에 이렇게 콩분 세트 같이 나갑니다. 이거 엉겅키는 하나에 13,000원짜리 콩분이에요. 네, 13,000원짜리 콩분을 세트로 이렇게 드려봅니다. 너무너무 좋은 구성 14번 세트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5번 세트에도 뭔가 숨어있네요. 짜잔. 어머나, 여기도 엉겅키 하나가 귀요미가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15번 세트 구성 이렇게 구매하시면 예쁜 귀여운 엉겅키 하나가 덤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15번 세트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겠고요. 되겠고요. 이렇게 구성이 가족 구성원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16번 세트는 엉겅키 세트예요. 엉겅키. 세상에, 너무 귀엽죠? 요만한 사이즈의 엉겅키가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왔던 적이 없는데 드려요. 자, 엉겅키. 너무 귀엽죠? 자, 이 친구들은 정가 2만 3천 원씩. 엉겅키는 2만 3천 원씩 해서 이렇게 세트하시면 총 6만 9천 원 되겠네요. 6만 9천 원인데 어머, 세상에 또 뭐가 숨어있나? 뭐가 숨어있을까요? 짠. 자, 요 친구들 엉겅키 3개 세트 하시면요. 미니미 엉겅키 콩분 같이 이렇게 구성해서 드릴게요. 요거 말씀드렸지만 콩분 하나에 1만 3천 원 하는 엉겅키 콩분 두 개나 같이 구성해서 세트로 드립니다. 지금 요 사이즈 나온 기념으로 저희가 세트 상품 구성을 이렇게 너무 찰지게 해놨답니다. 너무 좋죠? 16번 세트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안에 살짝살짝씩 이렇게 실금이 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용하시는 데는 뭐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요거 참고해주셔야 됩니다. 요 친구들. 네, 안쪽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금이 가 있지만 사용하시는 데 전혀 문제 없는 아이들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세트 구성한 아이들 마음에 드시는 것들 있으면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16번 세트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7.5 곱하기 7.5 사이즈 많이 예뻐해 주세요.